4쿼터 시작됐습니다, 4쿼터. 김형준 볼 잡았습니다. 박형준. 신봉아, 나가지 마. 신봉아, 들어가. 신봉이 들어가. 장우야. 떨어지라고, 신봉이. 신봉이 떨어지라고. 박형준. 바꿔, 바꿔, 바꿔. 스위치. 바꿔. 장우야. 공격 제한 시간 8초, 7초, 6초, 5초. 골밑 득점합니다. 골밑 득점합니다. 최현호 득점. 굿샷. 굿패, 굿패. 굿패, 굿패. 굿패, 굿패. 굿패, 굿패. 동북이 하나로 인해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뺏으러 나가? 지금 뺏으러 가면 안 되잖아. 네, 맞습니다. 정환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앞에서만 스위만 잡으면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4쿼터. 안정훈, 안정훈 슛. 그렇지. 김동현 리바운드. 반칙입니다. 이장우의 반칙. 사랑 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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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은 걸렸어요, 걸렸어요. 다시 홍성은.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여기. 여기. 두 샷.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고마워. 힘내, 참아. 참아, 참아. 아주 뭐 절규했어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제대로. 이래도 파울이 아니냐고. 나이스 액션. 아주 몸만 대면 소리를 질러. 받은 만큼 돌려줘요. 자, 홍성은. 첫 번째 자유투. 천천히, 천천히. 자유투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유투. 굿. 구상톤. 천천히, 천천히. 한 점 따라갑니다. 9점 차. 심호흡하고, 심호흡하고. 두 번째 자유투. 짧아요. 그렇지. 홍성은, 좋아요. 측면 안정환 슛. 아, 노골. 미치겠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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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자흐. 그렇지. 터치, 터치. 터치아웃 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정환 손바퀴 터치아웃. 수비 찾아오, 수비, 수비. 완전히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야, 신공아, 들어와. 자, 불 붙었습니다. 최현우와 방신봉. 최현우와 방신봉. 이러면 5반칙인가? 5반칙이에요. 아, 5반칙입니다. 자, 5번 파이파울. 아, 방신봉 5반칙이에요. 아, 아깝습니다. 신봉이 5반칙인데. 아, 신봉 5반칙이야. 자, 방신봉이 나가면 우리가 키가 많이 작아지는데요. 그렇죠. 작전 타임입니다. 야, 이러면 우리가 높이가 낮아집니다. 굳이 지금 나갈 필요가 없는데요. 아, 큰 변수가 생겼네요. 볼을 잡으면 약간 떨어지라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는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예, 압니다. 바닥 붙지 말고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토킥을 많이 해주니까 못하잖아.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뭔가 좀. 3초씩 하나만 남으면 되겠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저기 센터 없으니까 이제. 이제는 진짜 없어. 네가 너무 나와 있지 마. 지금처럼만 하면 절대 안 줘요. 그럼. 지금처럼만 하면. 그대로만 해. 급하지 않게. 이대로 5분까지 죽자. 이제 마지막 짜자, 이제. 지금 이렇게 5명이 나가는데. 디펜스 리바운드는 5명이 다 참가를 해야 돼. 디펜스 할 때. 디펜스 할 때 리바운드 다 참가. 파이팅, 파이팅. 디펜스를 해야 돼? 이기려면 디펜스 해야 돼. 오케이, 디펜스. 볼 잡으면 살짝 따라서 주고. 형. 형이 50와트고 제가 69만 받을게요. 69? 내가 45만. 여기 라인에. 우리 공격이라는 거죠? 도시가 몇 번이야? 도시가 몇 번이야? 몇 번이냐고 수비를. 45번, 45번, 45번. 사이드에서 오지호. 오지호. 45번, 45번, 45번. 사이드에서 오지호. 45번, 45번. 사이드에서 오지호. 오지호. 윤동식 선수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지금. 네. 다 같이 놀고 있었어요. 네.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잘한다. 나왔다, 나왔다. 이거야, 이거야. 동식아. 중요한 승부처인데요. 이장우. 박정우 외곽으로. 오지호.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동식이 형. 사람을 빨리 찾아. 자유투어 오지호입니다. 굿, 굿샷. 됐어. 그거를itch 지는데 그 공그род Karenko어오고 들어갑니다. 두 번에 또 오지호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자유투. 굿, 좋아.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점수가 벌어집니다. 점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빨리 나와, 나와. 가로채기, 김용준. 자, 이장우. 박형준. 지금은 힘들다고 공 잡아가가 안 나와서 그래. 우리 위기인데요, 위기인데요. 형, 45번이니까. 김영준, 김영준. 바운스패스. 골 밑 뚫렸어요. 이거야, 현노야. 현노야, 그거야. 형, 45번. 형, 45번. 지금 5주 계속 고치고 있죠? 윤동식이 5주 잡아야 되는데요. 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이제 애들이 정신이 돌아왔어.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냐, 이네. 홍철아, 홍철아. 정한이랑 좀 바꿔줘, 정한이랑. 안정환이 빠지고 여홍철이 들어옵니다. 동현아, 너 몇 번이고 동식이 몇 번이고 다 얘기해 줘. 동식이 몇 번인지. 형, 45번 흰 머리띠하고 노란색 이거 하시는 분. 계속 따라다녀야 돼? 디펜스부터. 낮게, 낮게. 많이들 지쳤습니다. 여홍철 뭐 하는 거죠? 너무 쉬다. 여홍철, 부르려고 그랬나요? 너무 쉬다. 너무 쉬다. 형. 어, 어. 야, 윤동식. 뺏었어요. 이동국. 점프슛, 이동국. 리바운드, 리바운드. 윤동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윤동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윤동식. 윤동식 오늘 첫 득점. 형, 45번. 45번. 45번 빨리. 오케이, 오케이. 45번 계속. 오지호 죽었죠, 이제. 오지호 이제 안 됩니다. 오지호 전담 마크, 윤동식. 윤동식한테 걸렸죠. 최현호, 최현호 포스트업. 포스트업. 최현호 슛. 노골. 리바운드. 그렇지. 달렸어. 용철이 형, 나가. 용철이 형, 해, 해. 용철. 형, 죽어, 죽어. 박스. 형, 박스. 야, 스킬이야. 링방, 링방, 링방. 홍성흔 외곽으로. 이동국. 괜찮아, 던져. 윤동식. 이동국. 손만 들어와. 홍성흔. 홍성흔 쉬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감독님, 저 퇴장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11번 콜 나왔어요, 11번. 11번 콜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주심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파워 보여서. 감독님, 너 파워. 너 집에 가라, 그냥. 대단히. 나오고 싶어. 대단히. 대단히. 자진납세. 형, 너 아니야. 이동국 치고 나옵니다. 잘 달려, 형님. 그렇지. 윤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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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수비. 진짜 두렵다. 윤동식. 대박사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동국이 빠지고 김균이 나옵니다. 도혜경. 자, 홍성은. 윤동식. 윤동식이 많이 던기네요. 오늘 욕심을 좀 내요. 네네. 기훈이 형, 여기. 기훈이 형. 고 Le dan이, 여기. 손지창. 왜 이라고 했어, 왜 이라고 했어? 손지창. 여행 왔어, 왜 이래. 손지창, 3점. 손지창, 3점. 여기 기훈이 형. 기훈이 형. 손지창. 여행 왔어, 왜 이래. 손지창, 3점. 손지창, 3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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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패스, 굿패스. 역시 마지막에 하는구나. 3점씩. 지창이 3점 넣었어? 3점 쏘러 들어가야겠네. 가로채기, 가로채기. 또 뺏겼어요. 서서 잡았죠. 집중해야죠. 손지창, 다시 한 번. 박형준 넘어졌죠.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너 잡으러 왔어. 9초야, 9초, 9초. 손지창. 비웠다, 비웠어, 비웠어. 김형, 김형. 시간 없어요. 3점. 3점. 들어갑니다. 시간 없어요. 3점. 들어갑니다. 손지창. 두 번째, 3점. 손지창, 3점. 여기서 무내진다. 여기서 완전 가는구나. 괜찮아. 20년에 땐다. 우리 두 달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너는 그만해, 인마. 인도식으로 4점.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45원. 박형준. 박형준,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3점. 박형준,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3점입니다, 3점. 박형준, 3점. 가자. 천천히, 천천히. 네, 박형준. 이정진. 골 밑, 골 밑. 동식이 형 누구야, 동식이 형 누구. 동식이 형. 설정. 짧아요, 골 밑. 설정. 짧아요, 골 밑. 굿패, 굿패. 굿패, 굿패. 56 대 34. 김용만, 김용만. 김동현. 김동현. 겹쳤어요, 겹쳤어요. 패스 미스. 반칙, 윤동식.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입니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예요. 형 뭐였어요? 땡겼는데? 이렇게 손만 대는데? 이거 장난친 건데. 아이, 그 손만 대는 게. 자유투, 이정진. 굿샷. 좋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없어, 없어, 없어. 리바운드, 윤동식. 좋아. 형, 패스할게. 형, 패스할게. 야, 야, 야. 야, 야. 뭐야? 왜, 왜, 왜. 누가 맞히기야?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로 방해, 진로 방해. 나인, 진로 방해. 얘 5반, 얘 5반칙인데. 9번, 5반칙입니다. 9번, 5반칙. 9번, 5반칙 나오세요. 4개 했어요, 4개. 4개 했어요, 4개. 공연아, 5개야. 5개야, 5개. 4개 아니야. 다음 경기 한번 당겨서. 다음 경기 걸요. 다음 경기 사람 배털래. 막판에 시트콤이네요. 큰 옷을 주네, 큰 옷을. 개판이네, 끝에 가서. 이게 뭐야, 이게. 이중진. 이중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 투어도 들어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4쿼터 1분. 또 어떤 재미를 줄까요, 김기욱. 김기욱. 이동국, 이동국. 잘 봐요, 잘 봐요. 김기욱, 김기욱. 나이스, 나이스. 지금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듣는 거? 마치 토크. 토크로 찾아가듯이. 지훈이 형. 봤어? 봤어, 봤어, 뭐야? 뭔 수대비야?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59 대 36. 손지창 구단주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그렇죠. 얼추. 1승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JTBC 체육관입니다.